자 박주현 선수의 서브로 첫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송마음 파다칩니다 볼 줄 아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먼저 저런 기선 제압이 중요합니다 송마음의 서버 송마음 걷어울렸습니다 이제 아 이번에 함께 경쟁을 하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준다면 좋은 플레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송마음의 서브 3대3 쓰리홀입니다 떴거든요 자 송마음의 서브 한 포인트 뒤져 있습니다 서브 득점 임팩트를 가져가 주면서 손두를 해야 됩니다 박주현 선수가 3점 뒤져 있습니다 박주현 선수도 공격을 들어가 줘야 됩니다 송마음 박주현 선수가 많은 블럭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자 박주현 자 긴 서브 이후에 박주현 송마음의 서브 힘이 필요할 때 또 힘으로 눌러버리고요 자 송마음 송마음 간타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죠 네 네 네트 맞도록 송마음 아 좋아 이야 10대8 게임 포인트 송마음 아 좋아 아 박주현 계속 이어집니다 나갔어요 서브 득점 서브로 시작이 됐습니다 백핸들 하면서 지금 좋은 프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넷 넷 넷 걸리는군요 따라잡을 수 있어요 자 그러나 넷 3으로 끌려가고 있는 두 번째 게임 서브 득점 넷 서브 득점 송마음 선수가 이번 시즌 경기하는 거 보면 정말 거침이 없어요 지금 지구전으로 뚫고 나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일대요 박주현 네트 걸리는군요 앞서 있는 송마음 박주현 이번에는 박주현 지금 서비스에서 잘하면 얼마든지 또 좋은 내용으로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개인 서브 게다가도 금방 풀려요 그렇죠 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박주현 선수가 리드를 하고 있잖아요 박주현 더 도망갈 수 있을지 박주현 서브 득점 필요해요 동점까지 자 서브로 아 아 속마음입니다 박주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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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주현